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인요한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인요한 씨가 자칭으로 공관위원장을 지켜달라. 이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르는 사람들은 탑석 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회의원 자리는 한정돼 있고 경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걸 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로섬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제로섬도 아니고 완전히 네거티브섬 게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하고 싶은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진장 맡고 국회의원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는 이런 자리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사람이 청념결백하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인유한 씨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자기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혁신위원회 위원회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때문에 여러분들 국힘당이 패배했는데 난데없이 여러분들 혁신위원회를 왜 만드냐 이야기죠. 만들려면 선거제도 혁신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런 위원장 자리를 맡고 나면 아주 여러분 깨끗한 것은 그 위원회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서 원래의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넘어서 나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어달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까지 보게 되면 자기가 나서서 나를 만들어달라 이런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맞는 거지 자층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출발부터가 인요한 씨를 불러가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혁신을 해야 되면 혁신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의 혁신 대상이라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이 있어야 되지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뭐죠 무슨 뭐 친륜파는 뭘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인요한 씨가 친륜 희생안건 의결해달라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월요일까지 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참 제 표현을 따지게 되면 참 대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 더 없는 것은 선출직을 포기하겠다 이분이 국회의원을 여러분들 하실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심을 갖고 일을 하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일 딱 마치고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 털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에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한참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금 부산시장을 하고 있는 박형준 씨가 주변에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비례대표에 뽑아달라 하니까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공동선대위원장이 내가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뒤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걸 또 안 들어줬다고 완전히 나중에 뭐죠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다 뒤집어 퍼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완전히 망신사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그걸 보고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분들 결정된 것을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분이 너무 잘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온전히 관절돼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뭐 취지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 스스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겠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또 딱 시안을 못 박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지난달 3일 시생을 주제로 근거상으로 제시했던 안건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중진위원들의 불추말 또는 험지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혁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저는 이번 총선 서대문고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 서대문고에 나올 그런 게 당 내부에서 하면 의논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를 하시는 분이 응격길에 혁신위원회 여러분들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하시면 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명함이라는 것이 일을 하고 본인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딱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대학으로 복귀해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서대문고 갑에 무슨 출마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인생들 다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들 너무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걸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하더라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리는 한계인데 원하는 사람은 천명이게 되면 한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999명이 여러분들 원망하고 원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정신을 가지고는 이런 자리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인요한의 공천관리위원장 직 요구 거부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리는 것이 적절한지 않아 보입니다 당 카레 여러분들 거부한 거죠 정말 참 대한민국이 발언님이 인요한 위원장을 한 번씩 잘나가다가 3000% 빠집니다 당을 혁신하겠다는 본래의 목표에 충실해야 됩니다 637명이 찬성하고 87명인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냥 다 지금 정도는 그냥 공천만 바라고 있을 건데 국민의힘이 혁신이 될 수 없는 국민의힘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혁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어떠하리 이렇게 얽혀가지고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말도 탈도 관심이 많은 우리 정치 실정에 지하에 있는 제갈공명을 모셔와도 해결을 못하고 머리통 깨질수록 싸울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보셨네요 결국 국회의 배지가 욕심인데 바른미래당 출신들하고 이준석이 하고 같이 나가서 신당 청당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을 왜 당대표로 잘랐습니까 김기현은 인지도가 너무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내려올 때가 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정리하게 되면 연체대의 의대 교수로 이렇게 계시던 인용한 위원장이 혁신위원회 오신 건 어떻게 그렇다 이렇게 치더라도 자청으로 혁신위원회 안건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어 달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일인 거고 인용한 씨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굉장히 패착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신위원회로부터 시작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95개 국가를 정상을 만나고 무슨 백 몇십 분을 만났다는데 지도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엑스포 유치하는 데 엄청나게 많이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치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여러분 국회를 찾아가 가지고 명운을 걸고 여러분들 협력해 달라고 했던 연금 계획이 됐습니까 노동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 계획이 추진됩니까 그렇다면 사전투표 제도가 좀 공정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결과 119대 여러분 29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에너지가 여러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면 혁신위원회 이런 따위를 만들어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전투표 조작이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고 국힘당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 제쳐놓고 뭐죠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인유한 씨 함께 이런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기가 찬 게 아니고 바보 천치들도 이런 천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유한 씨가 혁신위원회를 맡았으니까 혁신위원장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매듭을 짓고 우리 혁신위원회의 안건은 이거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라 그렇게 이런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에 종결하고 나가는 게 가장 깨끗한 거죠 그런 걸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서대문갑 출마 이야기는 왜 나오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여러분들 승진을 해가지고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